자 입구컷 오질라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예 겐지 반사 빠졌구요 네 이쯤 겐지 원숭이 점프 아 못 올라왔어요 겐지 혼자 들어왔어요 거점 안에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구요 어그로 끌리지 마세요 너무 2층에 맥크리 자리야 맥크리 스킬 다 빠졌구요 원숭이 들어온거 빠졌어요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구요 맥크리 개피 거점에 뭐인가 겐지 아직 살아있어요 거점에 맥크리 못들어오구요 방병 내릴게요 다 빠졌어요 이제 쐈어요 태형팩쪽에 하나 있어요 음 하나 숨을려고 했지만 숨을 수 없었던 하나 잘해 겐지 반사 쓸거 같은데 겐지 반사빠졌구요 아 한발 한 밟만 쐈습니다 반사빌려고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이에요 겐지 이거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겐지게 피 오 아나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나 수면즈받았어 마크 안 뚫렸네 예 배텀 원숭이 또 오른쪽 위로 점프 원숭이 스킬 없어요? 원숭이 빡쳤어요? 원숭이 얼었다 원숭이 다운 아나공 겐지한테 아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이고 자리야 실드 없음 오 예에에 어 겐지겐지겐지 아 뺄까요? 잘 막았네 잘 막았네 어 근데 시간 엄청 많이 비벼는데 한 번 더 보내고 정면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겐지 2층 올라왔구요 겐지 빠져나갔구요 원숭이 2층 얘들 2층 안보네요 정면 같은데 지하나 정면에 자리야 원숭이 2층 겐지 들어왔구요 거점 자리야 자리야 이거 물어요 자리야 물어요 이거 2층 정면에 맥크리 뭐야 맥크리 2층 2층 맥크리 맥크리 2층 2층은 내려갔어요 겐지 반사 빠졌구요 어이구 아파 어 떨어졌다 그래도 2층으로 와요 라인 꺼냈고 떨어졌어요 진짜 2층 이제 오른쪽 대신 오른쪽 2층 어 2층 밀고 들어와요 겐지 공 자리야 주니실도 빠졌구요 라인 석경 1층 3층 아 화물 아 화물이에요 아나랑 맥크리 프리딜이에요 정면에는 맥크리는 없어요 어? 전면에 있었는데? 오 나 한데도 맞으면 죽는다 아이고 아나 개핀 댕 미트 어? 그래도 라인은 작겠는데? 어? 두명 잡았다 세명 잡았다 아나 프릴 아나 프릴 맥크리 합류 아나 프릴인데 뭐가? 아나 다운 가리아 개핀 해요 2층에 누구 있는데? 뭐지? 2층 오른쪽에 누구 있어요 네 겐지님 있는데 2층의 라인 왼쪽 2층의 라인 트레이서 같은데? 아닌데? 빠졌다 겐지 오른쪽 겐지 2층 오른쪽 왼쪽 2층에 맥크리랑 아나 아나의 차랑 겐지 컷 아 나 평타 어디다 쏘는거야? 정면에 맥크리여 정면에 맥크리 컷 컷 컷 맥크리 컷 아나 2층 아나 정면 저기 왼쪽 2층 올라오는데? 저기 멀리 있네 저기 멀리 있네 겐지 오른쪽 이제 오른쪽 빠졌다 왼쪽 2층 많아요 왼쪽 2층 위주로 보고 있어요 밀고 안들어오나? 애매 안들어오는데 아예 아예 궁 채우고 들어올라 하는거 같은데? 정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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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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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오른쪽에 라인하고 맥크리 저거 조지로 가죠? 뭐야 저거? 라이 겨 겨 아 나 떨어지는 소리 정면에 맥크리 또 정면노래라는거 같은데? 정면노리네요 정면 정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스치면 죽어요 오키 나이스 나머지 정면이에요 아니 오키 나이스 2층에 맥크리 석양 맥크리 석양 오케이 괜찮아요 저희 루시우밖에 안 죽었어요 루시우 30초 바스 뽑았어요 바스 바스? 라인 빼고 바스 나왔네요 디바 디바 원탱 트레이 트레이 역행 빠졌구요 개피 30 P30 어 여기서 잘리면 겐지 2층 겐지 왼쪽 바스는 2층이에요 2층으로 뚫을거대로 올라왔네요 2층 볼게요 아이고 겐지 다운 바스 정면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어 그렇네 화질이 좋아보인다 부릴거 같고 에이를 잘 뚫어야 되는데 에이 제 남는거 할게요 먼저 픽하세요 민지 트레이서 하고 어 진짜 좋아보인다 프리카 화질 2층 인데도 비트레이트 2층 밖에 없는데 왜 좋아보이지 트레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저 트레이서 안하네 아 그렇게 음 문잡이 가세요 윤쟁이님이 윈선 하실래요? 윈선? 윈선도 좋죠 딜러 잘하시면 뭐 제가 해도 되고요 딜러 말고 아 아 안 남은구나 이렇게 할게요 아 아 공격은 솔저보다는 저쪽이 좋긴 한데 일단 솔저 솔저는 포지셔닝이 중요해서 공격에선 좀 힘든데 왜냐면 공격을 뭉쳐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 아 겐지 빼셨구나 아 이거 심해 겐지 빼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러니까 윈선 해야되나? 래퍼가 더 나을것 같은데 심해 왼쪽에 있어요? 로드호그 메이있어요 메이있어요 메이심해 리퍼 리퍼있어요 리퍼 반피 메이색킬 빠졌구요 로드그래프조심하 로드그래프 빠졌어요 로드개피 메이개피 리퍼 나왔구요 안되에 로드그래프 자리야 자기실드 로드그래프 빠졌구요 파라있으면 되지않나 전 파라.. 위도도 좋죠 위도도 좋죠 로드그래프 빠졌구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델포 오른쪽에 델포소리났어요 아아 아아 이거 메이를 먼저 아이고 벽 못치고 있었는데 들어오시지 아 이거 조합이 계속 산으로 가야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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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야 자기실드 빠졌구요 로드그래프 빠졌구요 아이고 오 왼쪽에 리퍼 아 오른쪽에 리퍼있어요 그라이도 못하겠어요 제가 리퍼할게요 화력이 딸리는거 같다 일단 저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어? 벽 빠졌어요 1탄에 텔퍼 없고 저 빠졌긴했는데 2분 왼쪽 메인터테이크 아스테이 아이고 이거 못나간다 오른쪽에 애들 몰려있어요 메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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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헬게이트 거점안에 안에 안에 로드워그 오 메인만 메인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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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요 지금 이쪽에 로드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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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개피 아 나이스 오 잘 뚫었다 이거 저 080 여기 리퍼 왔어요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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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레이서 있어요 근처에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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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바로 갑시다 리퍼 아래 리퍼 리퍼 개피 네 제가 알게 자리야 주눅실드 빠졌고요 메이 개피 메이시프트 빠졌고요 로드워그 피 안 돼 저희쪽 reme이 두개 아 어디가니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 메이 개피 메이 시프트 빠져 메이스킬 없어요 매이구 메이다 메이다 루시우 개피 로드그랩 빠졌고요 왼쪽에서 맥크리 자리야 개필 어 2칸 먹었고 이거 안될거가 되려나 2칸을 먹어놔서 2칸 먹어놔서 이거 뺏다 가죠 2칸 먹어서 이거 4분이면 충분하죠 1칸 상대 3탱 내 이름은 맥크리 아깝네 그냥 궁 끝까지 모아서 저랑 자리야랑 연계하면 한 번 연계하면 될 것 같네 계속 손모전 하죠 가서 지하로 갈래요? 지하 오케이 이그님 말 잘 안들려요 너 말 작아요 아 디바 나한테서 못가지 정면에 겐지 겐지 2칸 자리야 자기 침대 석양 2칸 로드그래 빠졌고요 석양 쐈어요 아이고 겐지 벽때문에 맞췄다 겐지 짤 로드오 개피 로드다운 테라 개피 테라 개피 테라 개피 상대 피트 테라 개피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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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베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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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 수고하겠어요 겐지 나 죽어요 톡톡 으흥 으흥 으으흥 으흥 아 여기 라인 탱탱볼 제발 500위안 됐으면 좋겠는데 점수 때문에 아직 지금 이기면 3840몇점 될 것 같은데 50점이나 40몇점 30 아 38점 약간 점수 짜다 짜